국민 소프라노, 천상의 목소리, 프리마도나 조수미가 미주 공연을 위해 한인동포들을 찾아옵니다. 올해로 국제무대 데뷔 30주년을 맞는 슈퍼스타 조수미 소프라노가 아틀란타, 휴스턴, 달라스를 순회하며 라프리마도나 리사이틀 무대를 펼칩니다. 오는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아틀란타에서 첫 미주 무대를 가진 뒤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5시에 휴스턴의 워쌤 시어터에서 공연을 하고 마지막으로 11월 4일 금요일 오후 7시 달라스의 페어파크 뮤지컬에서 무대를 갖게 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목소리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르는 주옥같은 클래식 명곡 오페라 아리아 가곡으로 짜여진 한상적이면서도 감동적인 무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스턴 공연 티켓은 온라인 www.hustonfirstthear.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JDDA 파운데이션 주체로 열리며 공연을 통한 수익금은 선교사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사용됩니다.